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일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현 선생님과 하게 된 이후 변화된 것들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춤 실력이 굉장히 늘고요. 오디션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. 그래서 지금 오디션을 몇 개가 계셨죠? 쇠도 쇠 수 없답니다. 아니 쇠도 쇠 수 없습니다. 쇠도 쇠 수 없는 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저는 15살 오디션 반 김효정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제 개인으로는 처음 찍어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오늘은 오디션을 가는 날인데요. 자 이제 제가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오디션을 갈 때 챙겨야 하는 물품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옷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신발도 넣어줍니다. 오디션 복장을 지금 입고 가버리면은 굉장히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편해서 일단은 이런 편한 옷을 입고 예비 마스크를 챙겨주는데요. 보조 배터리 빛 화장품도 챙겨갑니다. 그 다음에 지갑 목배기를 꼭 챙겨갑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오디션장에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 지금은 오디션 가는 차 안입니다. 같이 가는 오빠 동생들을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17살 박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17살 안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16살 차민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14살 이동현입니다. 저희는 이렇게 오디션에 가고 있습니다. 휴게소에서 봐요. 휴게소 오차 너 치즈로 먹을래? 치즈로 먹을래? 잠시만 치즈로 먹을래? 실수 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배운 거 그대로 잘 보여주겠습니다. 꼭 합격하겠습니다. 평소에 연습하던 거 한 200%만 써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위웨어 오디션을 끝내고 왔고요. 노래는 조금 실수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두 번째 안녕하세요. 18살 김주현입니다. 난 왼쪽 얼굴이 마음에 들어. 호박단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지 이건 운동 후에 등록 별생들 장마는 고atched 동현아 윙크 한 번만 나의 처음 봤을 때 조컬 방에서 나오셨어. 보셨어야 돼.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소문에 한번 해봐요. 아 귀여워 그냥 한 명만 오면 안 돼 심심한 효정 씨 오빠 이리 와요 외로운지 친구를 부른다 정말 재밌어 보인다 하하하하 학원에서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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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올게 잠깐만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엉엉 오늘 놀아주 따라가겠습니다 세대뱅이 장난 아니죠 어머 카리스마 이거 몽키스패너 취밍이야 퍼펙트 너에게로 선명히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그러면 저희 브이로그 여기서 끝 치이구요 안녕 정확한 영상에서 다시 왔네요 하하하하